가에서 저녁을 보내시죠. 부족들을 모아라 북을 올려라 대난투의 막이 오른다. 북을 고정하러 가야합니다. 북을 모아라 북을 지켜보려 합니다. 북을 지켜보려 합니다. 금방 그 상대는 넌 좀 대단한 녀석이군 내가 이겼다! 왜 할 수 있다, 어딨지? 쇼! 그 상대는 썩은 이빨! 개들이 뭔가를 찾아냈군 그 상대방을 찾아냈군 그 상대방을 찾아냈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쇼! 그 상대는 그리셀다! 걔들이 뭔가를 찾아냈군. 오, 이딴, 도야! 그 상대는 그리셀다! 그 상대는 그리셀다! 그 상대는 그리셀다! 그리셀다! 그 상대는 그리셀다! 지금 그리셀다! 내가 개판을 보여준다. 내가 개판을 보여준다.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어. 으아악! 으아악! 실제가 형성된다. 으아악! Texas' 저절로 오! D-Shot! 으아악! 쇼! 그 상대는... 댐프! 걔들이 뭔가를 찾아냈군.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? 와서 안식에 들어오라. 넌 좀 대단한 녀석이군. 그것은 막장 발전을 이끄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. 그 상대는 자주 찾아냈다니면 안식에 도착하겠군. 앗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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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땅을 봐야겠군..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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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